4대4 왔어요 파이널 라운드 여보세요 주졌다 형이다 야 애들아 형이야 적절해 아주 마지막 라운드에 스카이워커다 내가 나 여기서 못하면 욕 개먹는다 좀 나들 되자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아 여깄구만 개자식 아 뭐야 아아 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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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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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못 움직였었네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여깄지? 여기 없어? 저기 있다! 이거지! 어! 아 못 움직여 경지 거네 이분이? 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악! 됐어! 야! 어억! 저 경직 저거 어어아악! 으으앙 teh так 비아아아아아아아악~~ 포스를 미아여어어 영화 마지막 장면이었죠? 영화에서 실제로 저 이렇게 되나요? 그렇지 않을까? 해피엔딩이면? 하이 아 이렇게 또 4대3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스카이워커가 한 건 해줬네요 수고하셨습니다